이번 시간에는 폴라 그리드 툴과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사용하여 멋진 다트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패널에서 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버튼을 클릭해 이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를 클릭하고 홀드한 후 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한 후 을 입력합니다. 컨센트럴 디바이더스에서 넘버 5를 입력하고 라디엘 디바이더스에서 넘버 20을 입력합니다. 필드 그리드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방금 만든 폴라 그리드를 다트보드 위로 이동합니다. 폴라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 코너 밖으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약간 회전하여 각각의 숫자가 그리드 셀의 중앙으로 오도록 배치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폴라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약간 축소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를 클릭해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가장 큰 외부의 원만 선택합니다. 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약간 축소합니다.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그룹 셀렉션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툴 패널에서 디렉트 셀렉션 툴이 표시된 상태라면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같은 컨트롤을 눌러도 마우스 아이콘이 디렉트 셀렉션 툴로 바뀝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디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 다시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세 번째 원만 선택합니다. 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약간 축소합니다. 폴라 그리드의 외부로부터 네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의 간격을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간격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를 눌러 마우스 아이콘이 그룹 셀렉션 툴로 바뀌면 가장 작은 원만 선택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절반 정도 축소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넵으로부터 두 번째 원만 선택합니다. 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절반 정도 축소합니다. 폴라 그리드의 중심을 클릭해 원형 그리드 전체를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shape builder 툴을 클릭하고 홀드 한 후 테어로프 막대를 터치하여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폴라 그리드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아이콘에 click to make live paint group이라는 빨간색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방금 설명해 드렸던 빨간색 글씨 왼쪽으로 3개의 작은 사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각형은 swatches 패널에서 현재 선택된 색상을 보여주며 왼쪽 사각형은 현재 선택한 색상의 이전 색상이 표시되고 오른쪽 사각형은 현재 선택한 색상의 다음 색상이 표시됩니다. 단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할 때 필름 인쇄 시 절지선이나 접지선 표시에만 사용하는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의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swatches, color, color guide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swatches 패널에서 핑크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색상이 마우스의 가운데 사각형에 표시되고 좌우의 swatches 패널의 색상 배열과 동일하게 핑크 색상의 이전 색상인 검정색과 다음 색상인 티파니 색이 표시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할 때 swatches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swatches 패널에서 이전 색상을 선택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swatches 패널과 color 패널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이처럼 단축키를 사용하면 swatches 패널에서 일일이 색상을 클릭하지 않아도 원하는 색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watches 패널에서 핑크 색상을 선택한 후 폴라 그리드의 외부 셀을 클릭합니다. 한 칸 건너 하나씩 셀을 클릭하여 분홍색을 적용합니다. 만약 실수로 엉뚱한 셀을 클릭했다면 Ctrl Z를 눌러 취소하면 됩니다. 분홍색이 적용된 셀과 같은 섹션의 셀을 각각 클릭해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swatches 패널의 Tiffany 색상을 선택합니다. 핑크 색상이 적용된 그리드 셀 사이사이에 클릭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3번 눌러 swatches 패널의 흰색을 선택합니다. Tiffany 색상이 적용된 그리드 셀 사이사이에 클릭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적용합니다. 툴 패널에서 Zoom 툴을 선택한 후 다트보드의 중앙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폴라 그리드는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셀렉션 툴로 선을 선택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반드시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심의 선들을 제거하기 위해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선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를 눌러 중심 원에 있는 선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핑크를 선택하고 큰 중심 원을 클릭해 색상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스와치스 패널의 티파니 색상을 선택한 후 작은 중심 원을 클릭해 색상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 아트보드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폴라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한 폴라 그리드는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코너 모양이 마치 치아 교정기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의 색상을 적용하면 라이브 페인트 그룹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사각형 그리드를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 코너 아이콘이 일반 오브젝트임을 의미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핑크를 선택합니다. 사각형 그리드 상단을 클릭해 분홍색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두 번 눌러 Swatches 패널에서 밝은 회색을 선택합니다. 써니와 미쉘 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회색을 적용합니다. V를 눌러 Selection 툴을 선택합니다. 사각형 그리드도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코너 모양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를 다시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사각형 그리드를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Expand 버튼을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 코너 모양이 일반 오브젝트를 위한 형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Artboard를 클릭해 Selection을 해제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된 사각형 그리드의 분홍색과 회색 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셀을 채우고 있던 직사각형들이 그리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라이브 페인트 그룹을 일반 패스 오브젝트로 확장하면 그리드 셀을 선택하거나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그리드 셀을 클릭해 사각형 그리드 전체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지금까지 폴라 그리드 툴을 사용하여 다트보드의 기본 형태를 그리고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색상을 적용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치다 보면 간혹 학생들이 일반적인 오브젝트에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색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오브젝트에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과 스트로크 색상을 사용해 색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과 스트로크 색상은 오브젝트에 색상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며 또한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컨트롤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좌에서 보신 것처럼 사각형 그리드나 원형 그리드 또는 폴리건 아트처럼 사방이 선으로 막힌 빈 공간에 색상을 적용할 때는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트보드 만들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 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